이거 늦었다 생각하지 마 늦게 걸어도 되니까 어차피 내가 띄울 거야 그렇지 미 나 나이스 네 이렇게 떨궈 주세요 병원에 되겠잖아 이렇게 할수록 많이 들어가야 돼 많이 안 들어가도 그죠 살짝 리시벌 때 떨궈 줘도 된단 말이야 거기서 리듬 좀 주고 하나 둘 하나 둘 자 한참 쳐다보면서 자세 낮추고 있어 둘 그렇지 그러니까 연습방향을 본인이 계속 끝까지 본다 생각하고 그때 가서 자꾸 돌라고 그래 그래 여유가 생기는 거야 미리 돌라고 하지 말고 늦어도 되니까 그렇지 오래 봐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또 왜? 아까 내가 얘기한 드라이브가 이런 거야 돌다가도 뻗어야 되는데 이렇게 치잖아 그죠? 아이고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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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좋아 둘 하나 그때 이제 잔발 뛰면 더 팍 이게 돼야 된단 말이야 잔발 둘 하나 그렇지 하나 하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 치는 게 시합할 때도 막 뛰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그죠? 공 보고 그 순간 빨리 뛰는 게 잘하는 거지 이번에도 게임할 때 보면 내가 그걸 못 하니까 공격을 못 잡은 거잖아 자꾸 뭔가 막 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이 안 와 결론적으로 본인이 먼저 막 생각하고 하는 거야 준비 하나 둘 그렇지 하나 준비 하나 나이스 이런 걸 해보면 본인이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시합할 때 이렇게 좀 막시게 내가 떼어봤냐 하는 거야 그렇지? 이 순간적으로 뛰는 게 있는 게 되게 힘든 거야 다림도 많이 들어가고 그죠?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게임할 때 막 서 있고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수위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찍어서 보면은 진짜 목과 균형처럼 그렇게 치고 있는 거야 탁구를 뭔가 막 자연스럽게 딱 팍! 막 이런 맛이 한 번이나 한 번을 걸더라도 뭔가 팍!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지? 그냥 서 있다 그냥 내가 아무데나 줄 거야 준비 다시 준비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본인이 보고 이건 늦었다 생각하지 마 늦게 걸어도 되니까 다시 다시 어차피 내가 띄울 거야 그렇지 내가 지금 일로 행동한다고 해도 어차피 따라가잖아 그죠? 하나 다시 안 돼? 이런 건 하면 안 된다고 아 하나 다시 다시 자 잔발 주고 있다가 한 번에 확 돌아줘야 돼 확 하나 다시 하나 다시 하나 자 하나 다시 하나 자 잠발 잠발 아껌 침 쿵쿵 소리 안 나게 응? 이렇게 했죠? 다시 하나 다시 하나 다시 하나 다시 하나 그렇지 리듬 주고 자 완전히 봐 완전히 봐 그렇지 완전히 봐 좋아 완전히 봐 하하하하 이게 막 계속은 아니어도 봐봐 본인이 이런걸 할 줄 알면 뭐가 중요하냐면 상대방이 줄 데가 없는 거야 줄 데가 없다는 건 뭐야 이 사람이 저러 카트를 더 찍어 주던지 더 갈르다가 밀싸 하던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본인이 공격을 안하잖아 어딜 줘도 공격 안하면 부담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런 사람이 있지 본인이 게임하면 분명히 난 갈랐다고 생각하는데 공격을 다 해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게 그냥 줄 데가 없어 꽉 차 보인다고 하는 거야 그거를 딱 꽉 차 보이면 본인이 뭐라도 공격을 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 본인이 무리하게 되는 거야 막 공격을 더 하게 돼 안 하던 공격을 더 하게 되는 거고 힘을 더 주게 되는 거 더 세게 치고 막 이러는 거지 내가 먼저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하나 하나 다시 하나 다시 하나 안 뛴다 확 들어야 돼 하나 다시 하나 다시 하나 하나 다시 다시 하나 다시 다시 뛰어 다시 이렇게라도 걸어야 돼 하나 다시 동 동 동 동 임팩트 낮춰 낮춰 두 기다려 기다려 확 쪽이 빨라 기다려 그렇지 탕탕 다시 본인이 그걸 걸어도 다리가 안 죽고 살아 있어야 그 다음에 또 399가 되는 거잖아 그죠? 아니면 이러면 끝난 거야 내가 딱 요자세 기마자세로 계속 탁 탁 탁 이게 돼야 되는 거야 힘을 준 상태에서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게임할 때는 본인이 생각하고 치지 않잖아 이게 움직여야지 뭐 뭐 그런 생각 안 해도 본인이 지금처럼 잔바를 뛰다가 공만 보이면 뛰어갈 줄 알아야 돼 자연스럽게 반응을 해야지 자 마지막 한 번 더 어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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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준비 준비 악금 침 자 소리 안 나게 악금 침 잠시 잠시 하나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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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뛰어 투 To be continu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